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한테 가장 흔히 부러지는 상악에 있는 네번째 소구치를 부러졌을 때 빼지 않고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다시 살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아와 같이 왼쪽에 있는 네번째 소구치, 가장 큰 치아가 부러져서 내보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러지는 것들이 확연하게 보이게 되겠죠. 보이는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잇몸 밑에까지 같이 부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잇몸 밑에 쪽에 뿌리가 약간 살짝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신경까지는 노출이 안되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치료를 할 필요는 없던 케이스였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쪽으로 푹 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부러진 치아를 적절하게 처치를 한 다음에 크라운 프랩이라고 해서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 이빨을 깎고 난 뒤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빨을 깎고 나서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기공소에 보낸 인프레션, 본을 뜨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료하고 기구를 이용해서 본을 뜨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프레션을 뜨는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본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게 되면 이런식으로 크라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크라운을 치아에 장착을 한 뒤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 같은 경우는 장착 후에 2주 뒤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2주 뒤에 모습이 되는데 아직 잇몸이 약간 부어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암을 거고 장착 후에도 환축도 아주 편안해하고 괜찮은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